그래서 인터넷으로 갈게요 좋아 잠깐 기다려 네 응 응 응 좋아요 응 괜찮아요 응 응 괜찮아요 입력 45에요 40 입력 50.5 45 가도 될 거 같아 어 45 가도 안 좋아할 거 같아 전압 걸리겠다 그러니까 제가 전압이 빨리 올라가 배터리가 지금 어 유상한 배터리다 여기 출력 전압 한번 볼게요 13.7 네 14.73 응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아니 여기 네 네 네